3922님 썸뇨랑 같이 밥먹는데. 사례 들렸을 때요. 결국 참사는 벌어졌고. 썸은 망했습니다. 이게 썸뇨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례가 들린거죠 그쵸? 불편하니까. 나도 모르게 이제 아 그래요 하면서 입에 넣다가 붕붕붕 내리면서. 와 어떡해. 그럼 얼굴에 뱉었을려나? 참사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다 튀어나왔나 봅니다. 그 정도는 근데 또 사실 사람이 마음에 들었으면 그저 또 재밌는 초창기 에피소드 이렇게 남았을 텐데 그것 때문에 참사가 아니라 이미 벌어진 참사의 사례가 들른 겁니다 392인이 순서를 서순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참사는 이미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분수쇼가 하나 나온 거예요 피날레로 명분을 이렇게 썸이 망했다는 것이 사례 때문일까 독하다